원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1,539억 원, 약 10%가 증가한 1조 6,89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민선 7기 주요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108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40억 원, 간현관광지 개발 25억 원, 권역별 복합체육단지 건립 62억 원 등입니다. 추경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